안녕하세요 항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세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심리 코너입니다 자 그러면 시사심리 진행해주시는 우리 이웃집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저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여의도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여진 선생님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의도에서 한번 오셨어요? 네 누구세요? 예 이여진입니다 아 그러면 여의도상은 빠삭하시겠네요 빠삭하기보다는 제가 대충 4년차 정도 배회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은 여의도에서 배회하면 세우잡이 잡혀가셨어요? 네 거기 제가 처음 여의도 입사한거는 금융권 부분이었고요 아 여의도 금융권에서 세우잡이 배회에서 일한게 아니고 세우잡이 배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월급 주는 그런 일을 하셨군요 네 박사님 아무리 바빠도 연말에는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지인들도 좀 챙기고 1년동안 그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잖아요 바쁜데 이 12월이면 더 바쁜데 아 그래도 시사상담소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색칠방송을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자주 언급되어서 마치 친구같이 가까운 느낌이 드는 분들의 근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분이 있어요? 많이 계시죠 지금 준비된 분들이요 안희정 지사님 이재명 시장부터 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두 후보의 소식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문바에 관해 각각 발언을 하셨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8일 서울 성북구청의 강연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른바 문바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세력화해 정부 입장에 반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한 건데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지운동으로는 정부를 못 지킵니다 음 이러한 발언을 한 안희정 지사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공수특전대 출신이면 강하죠 강한 사람 옆에서 세력화하는 것은 더 강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나타난 거잖아요 보통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팬분들을 약간 친위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 친위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님의 팬들은 문 대통령을 약한 사람이라고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처럼 그렇죠 친위대는 무조건 막고 보호하고 우리 주인을 공격하는 인간들은 다 작살되는 게 친위대의 역할인데 왜 그걸 잘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안희정 지사는 친위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거든요 당신들이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안희정 지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호위대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호위대가 보호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 인간들을 작살을 내는 그 행동은 지금 우리가 보호하는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격하면 무조건 적이니까 죽여버려 라는 입장으로 지금 호위를 하는데 아니 저분이 약하지 않은데 왜 호위를 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안희정 지사는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첫째 심리는 네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하신 심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 제가 약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왜 괜히 문바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자기 호위대도 아닌데 네 그 말은 다시 돌려있으면 안희정 지사는 왜 나는 문바와 같은 호위대가 없을까 안바는 왜 없을까 이런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심리가 이해가 되세요 네 안 지사 발언 이후에 흡폭풍이 상당한데요 그렇게 안바가 생겨야 되는데 네 오히려 악성 댓글이 폭주하면서 안 지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정짓기도 합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안희정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에 점잖게 나무라는 서생같은 훈씨가 오해를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안 지사의 발언을 적폐청산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을 나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제가 참 그러네요 안민석 의원은 문바라고 하나요 문바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위해 싸우는 전사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똑같은 지금 문바를 보고 규정하는 게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네 한쪽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데 왜 실대 없이 그 강한 자를 보호하려고 나서냐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안희정 지사는 이야기를 했고 또 같은 안씨인데 이 안민석 지사는 참 안스럽게 안 지사 그 문바는 호위병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위한 전사야 그래서 니가 괜히 거기에 대해서 왈과할 말이 아냐 라는 투로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나 안민석 의원은 근데 이 문바들에 대한 정의나 이런 거는 이분들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활동 자체를 약화시킬 거냐 강화시킬 거냐의 문제 무슨 활동 문바 활동을 강화시키는 걸 하려면 명분을 다 강화시켜 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은 적폐청산의 전사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본인들의 포지셔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이 각자 뭐 향후 정치인으로서 포지셔닝을 하시려면 안바를 키우시든지 만드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남은 문바로 가지고 왜 난리에요? 그들을 이렇게 포섭하려는 아 문바가 이리와서 안바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당연히 문바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당신들의 역사적 사명은 다 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의 사명을 이 안바로 변신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지 왜 공격하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본인이 그 공격을 하는 포지션이 있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 과정에서 쌓였던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되는데 어쨌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는 사실 각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경쟁을 했고 공격 과정에서 했던 말들 때문에 안 지사는 사실 문바로부터 그때도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당연히 공격을 받죠 근데 그거였어 그때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지내놓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열받으니까 너희들 좀 이제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안 지사가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지금 이분이 누가 안 지사가 뭐 초등학교 학생인 줄 알아요? 그건 뻔한 기자들이 그냥 하는 소리지 아니 그래도 안희정 지사를 이 초등학교 수준의 인텔리전스가 있는 사람으로 하면 곤란하죠 안희정 지사가 이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대선 하기 전에 부산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 선의 발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그 마음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안 지사님은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 선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 같아서요 어이 오랜만에 잘 이해하시네요 네 안희정 지사의 이 발언에 아주 중요한 심리적 특성은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당연한 이야기를 마치 의미있게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이분이 어느 분입니까? 충청도 분인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뻔한 당연한 이야기를 고민을 담아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난 심도 있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의 심리를 물어보셨으니까 이분은 당시는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실제로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당연한 말인데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의도로 저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쟤 뭐야 갑자기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저 사람은 좀 닳을까? 라는 약간의 기대를 품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또 이것이 어떤 전략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지금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문빠가 적폐청산의 전사로 났을 때 그거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필미로 이야기하는 정치적 탄압이다 그리고 지금 정치 보복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죠 그렇죠 어느 정당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유한국당 그렇죠 자유한국당에 있는 빨간 넥타이 내고 다니시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주로 하시는 건 적폐는 과거의 일이고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통합과 합의 이 자세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통합과 합을 반대하는 또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문빠 그렇죠 빠 문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 약간 좀 더 걱정이 되니까 문빠를 언급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에 존재감을 본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받고 싶다 또 확인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전략이 숨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오 이 심리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심리 분석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모르죠 또 이 분 충청도 분이라서 물어보면 그렇게도 해석 될 수 있나요? 그거는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일관적으로 통합과 합 얘기를 해왔던 건 사실이긴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탁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이제 아니 지금 직권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자기를 노리고 지금 이 외연을 확장을 하는 놀라운 이미지 전략에 벌써 안희정 지사는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안민석 의원은 니만 안시냐 나도 안시다 라는 입장에서 이제 나선 그 상황이 지금 후폭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맞는게 그 안지사님이 1일날요 다음 대선에도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어 제가 선수로 나와서 뛰는 것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싶으면 또 도전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안민석 의원이 그것을 의식한 듯이 아까 그 페이스북 글에 어 만약 그가 차기 지도자가 되려면 MB 구속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고 전사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아 그럼 내가 이야기한게 맞단 말이야 네 안민석 의원은 지금 본인이 안희정 지사가 자기를 도모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페이스북에 표현했다는 지금 그 이야기네요 어느 정도 서로의 발언을 의식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 그러면 또 안민석 의원도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고도의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전략이라고 여기선 보여지나요 일단 지진 세력 앞에서 네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자기가 부각되는 방식을 쓴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가 맞으려면 어떤 조건이 먼저 성립되냐면 경쟁 그쪽으로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뭐 안민석 의원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안희정 지사가 더 부각된다라는 저의 한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고백을 하고요 안민석 의원은 그래도 좀 유명해졌잖아요 뭐로 유명해졌어요 그 최순실 독일 뭐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유명해지지 않았던가요 어 가장 유명해진 건요 정유라 부정 입학에 대한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그렇죠 어쩌면 최순실 사건이 많은 국민의 관심사가 되게 만드는데 맞습니다 최고로 역할을 하신 분이 안민석 의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국회의원보다는 어쩌면 국정원으로 이 특채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청 외사과든 또는 교육부에 부정 입학 방지 뭐 특별담당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분인데 국회에 계시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탐정 정도 근데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사건을 덜추는 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혹시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꼭 명심을 해가지고 다음 선거에는 이분을 국회의원으로 뽑지 말고 이 교육부 뭐 비리조사반 국장이라든지 특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에 특채로 보내야 된다고 우리 청와대에 청원을 해야 돼요 어 그렇잖아요 아니면 국세청을 보내든지 이게 우리가 인재들의 능력을 잘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 지역구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그 지역구 분들한테 이분은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 개발 네 능력 개발 차원에서 절대로 국회의원을 더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다음 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다음 분으로? 그래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네 저거 이야기 해놓고 나니까 참 뿌듯하네요 이 이 안민석 의원의 이 진로 상담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특집 연말 특집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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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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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요 자신을 향해서 이 시장께서 문바로 전락했다 하여 지지자들의 실망이 큽니다라는 답글을 남긴 네티즌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시장은 나는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팀원으로 경선에 참여했고 문재인 승리가 내 승리였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정권 재창출이 나의 목표이다 지지자인 척 이간질하지 마시고 원래 하던 안철수 지지활동 열심히 하시라며 반격했습니다 이 시장님은 평소대로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셨는데요 이재명 시장님이 안철수 씨를 지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를 문바라고 그러는데 나는 문바일 수밖에 없다 문바가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문바라고 지적하는 당신들은 안바인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세상이 안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전 재미있는 게 아 또 문바에는 이 안바가 항상 같이 있다는 이 대한민국 이 시절이 상당히 재미있네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특히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다 문바에 대해서 본인의 애정의 사랑하는 마음과 정호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안빠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심리의 변화를 읽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철수 안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고 어 문바 조용히 좀 하시고요 안빠 근데 안빠는 내 안빠인가 치 안빠인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이 바라지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의문인 건 그분의 성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분들은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헷갈려서 그럴까요? 사랑과 존재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놀라운 지적이에요 우리는 같이 사는데 동지인가 적인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당신은 나를 진짜 지지해서 지지하나요? 아니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지하는 척하나요? 이게 진짜 사랑과 전쟁의 그 모습이 우리 정치판에 그대로 드러나고 문바와 안빠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지자들의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정치문법이 아닌 심리문법으로 이 현상을 분석해야 되는 놀라운 상황이 우리는 차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랬을 때 이재명씨는 누군가가 자기를 지금 내가 당신의 동지인데 지금 당신이 그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네가 무슨 내 동지야 너는 적이야 빨리 네 위치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왜 야전사령관 쓰라고 이야기했냐면 야전사령관 지지자들 자기 부하라고 하더라도 동지에서 칼을 푹 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밖에 없어 나를 지지해줄 거면 죽은 사람은 지지해주고 괜히 나를 생각해준 척 하면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건 적이야 그래서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하는 거야 이분법적으로 네 동지다 생각하지 말고 적과 내 적이 아닌 그 두 개의 구분밖에 사용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지금 네가 나를 문바라고 공격을 하는 거는 그거는 나를 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마음을 알려준 거죠 네 앞서 이 시장은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뜻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지할 것이라며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개혁 세력에게 기회가 있다고 밝힌 이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자기 대권을 위한 디딤들로서 경기도지사로 나오시려고 한시나 보죠 네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각각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출마로 다음 행보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아 그 말은 안희정 지사는 이제 충청도 지사 안 나오고 의회민주주의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경험을 좀 탄탄히 튀어 보시겠다 민주주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회의원 대본 경험이 없잖아요 왜 자기가 내가 국회의원 된 경험이 없어요 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왜 민주주의 경험이 없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거 진짜 안희정 지사의 아주 상투적인 표현법인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안희정 지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했죠 했죠! 그런데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 사람은 의회민주주의 경험을 안하고 독재주의를 경험했나? 직접 이제 손들 나서서 한번 그러니까 본인이 조지서만 해가지고는 이 국회의원 안 한 채로 대통령 나가면 아무래도 쪽팔리거나 네가 국회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공격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니까 그거 대비하려고 국회의원 노릇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민주주의 경험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그런가요? 여의별 사시는 분 입장에서 대권을 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자기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죠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렇죠 도지서를 했는데 자기가 국회의원 하겠다 그러면 본인 격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본인이 지금 아무리 안민석 의원하고 지금 티각태각하는 이런 어색한 구도에 자기가 밀어져있다 하더라도 내가 국회의원을 할 인물로는 아니지 그래서 본인이 나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니까 어회민주주의 경험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기를 노리해서 지금 전략적인 발언을 하셨다 안희정 지사 그거 우리 이미 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지금 그걸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안민석 의원이 저도요 라고 나서는 이 모습에 우리는 무한한 격려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차기 이제 대선 시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차기 차차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요 정치인은 아니고 황심소에서 언급된 적은 없지만 배우 유아인씨가 SNS 설전에 시달리셨다는 소식이 있어서 유아인씨의 근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아인이라고 하면 옛날에? 아 그 사도세자로 나왔어요 사도세자? 네네 사도세자에 나오신 뭔가 그 감수성 아주 풍부한 사람의 역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 네 아버지와 아들의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디즈에서 디즈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바로 그 유아인씨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누리꾼이 평소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즐겨 쓰는 유아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 냉장고 열다가도 채소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있으면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 찡긋할 것 같음 이렇게 유아인씨를 표현했는데요 와 아주 잘 표현했네요 어 그런데 유아인씨는 여기에다가 애호박으로 맞아 봤음? 코 찡긋이라고 답글을 달았고요 그렇죠 그러자 폭력적이다 한남 이게 한국 남자라는 뜻인데요 이런 비판이 SNS에서 쏟아졌습니다 어 폭력적이긴 하죠 매를 맞았으니까 그리고 한남은 왜 나와요? 한남은 급진적 여성주의 커뮤니티인 맥알리아 등지에서 한국 남자를 싸잡아 비난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유아인은 애호박 드립에 애호박 드립으로 성별 모를 영어 아이디님께 농담 한마디 건넸다가 여혐 한남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다 증오를 포장해서 페미인 척하는 맥알짓 이제 그만 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분노를 부추기게 되었고 50여 분간 트위터 설전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대중들이 남혐 여혐 페미니스트 맥알 한남 등에 논의가 될 여지가 없는 이런 사건에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욕으로 쓰인다라는 막연한 경험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싸잡아 비난할 때 한남 싸잡아 비난할 때 너 진보야 너 보수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심리를 보였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바보 똥개 이런 말을 쓰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유아인을 보고 바보 똥개 멍청이 이러면 별 취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을 쓰는 거군요 개발 새로 개발 그걸 새로운 단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한테 욕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무조건 그냥 막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을 쓰는 아이들은 자기가 쓰는 욕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한 정신과 전문의가 갑자기 이 문제에 끼어들어서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확대됐는데요 무한도전에 출연해 유명해진 김연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유아인의 sns 이용 빈도와 글에 나타난 사고 비약 등을 지적하며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전문의는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합니다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라고도 했는데요 박사님 지금 김연철 정신과 전문의는 유아인 sns 멘트에 대해 급성 경조증 진단을 왜 내리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정신과 의사가 잘 하시는 일이잖아요 정신과 의사는 아무나 그냥 정신병명을 갖다 붙이는 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유아인 이 친구가 쓴 글을 보면 상당히 이 친구가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으면서 그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유머를 넣으려고 하는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봐야 되는데 또 그거를 뭐 누군가가 자기한테 상당히 뜻도 알 수 없는 불쾌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이 데코레이션을 하는 이제 이런 상태를 보통 심리적으로 봤을 땐 약간 하이 된 심리상태다 그럼 언제 하이 되냐면 마리아나나 마약을 하면 하이 되는 우리가 뿅 같다 이런 느낌들을 표현할 때 이제 그 행동을 사실은 유아인 이 친구가 상당히 감수성도 높고 예민하니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그 욕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누구는 뭐 똥이라고 던젠데 그걸 된장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아주 또 놀라운 긍정적 사고를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분이나 그런 행동은 아무나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행동은 누가 대부분 우리가 보면 넌 진보야 넌 보스야 너는 문빠야 너는 안빠야 뭐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고 너는 그러면 홍빠니 나는 싫어 뭐 이런 게 우리가 널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뭐 욕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또 그거를 재미있게 받아주는 인간이 있는 거는 이게 정상이 아니야 그럼 얘는 정상이 아니면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다 비정상이고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신과 의사는 해줄 수 있는 거 거기에 적절한 병명을 갖다 붙이게 되면 본인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요 박사님 2일 이후에 올라온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미국 정신분석학회에 따랐을 때 경조증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아니며 오히려 성공의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존스 호킨스 대 아 그거 뭐 존스 호킨스 대 교수 필요 없이요 조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인 특성이요 상당히 열정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의 긍정적 사고를 보이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방금 그 모습인가요? 그렇죠 이게 조정이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는 정신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책이 있어요 조정 이게 사실은 매니아적인 특성이거든요 우리가 몰두한다면 매니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 매니아가 되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것은 하이덴 상태 또 어디에 아주 몰두하는 그냥 우리가 옷 닦고 하면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에 몰두하는 거의 무기력한 상태인데 조정 상태에서 할 때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스티브 잡스가 자기 프로그래머나 또 디자이너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거의 조정 상태가 근데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본인들이 각 인간들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겉으로 보이는 거를 마치 특성을 마치 병이라고 정신병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유아인씨가 보이는 상당히 멜란콜리한 이 특성을 가지고 유아인씨의 로맨티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순간에 보이는 모습을 급성경조점 그리고 그것이 내년 2월이 되면 풀리 발휘가 될 겁니다 왜 급성경조점 같은 약간 하이든 상태 멜란콜리한 상태가 내년 2월에 발휘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내 마음이 뒤숭댕숭해 그래서 아무나 다 좋아할 것 같아 봄바람이 불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디스패치한테 알려드려야겠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는 파파라치든 디스패치든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분의 이런 병롤을 붙이는 행위 자체보다도 갑자기 왜 이분이 등장하는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래요? 저도 참 재밌어요 이분이 사실은 뭐 무한도전에 출연해가지고 유명해진 뭐 정신과 의사라며? 네 맞아요 무한도전에 정신과 의사가 출연하는 것도 사실 재밌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 정신과 의사분께서는 그 역할에 되게 심취해 계신가봐요 그리고 사실 이 TV 출연으로 이목을 띄거나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사실 약간 연예인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약간 질문을 생각해 지금 그 말은 이분이 TV 출연한 거를 통해서 당신이 정신과 의사 역할을 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서 유아인과 나는 같은 동급의 연예인이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쟤를 전문가로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주면 너는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 뭐라고 불러줬다고요? 급성 경조증 급성 경조증 이분이 급성 연예인증을 앓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드러냈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아까 본 그 사건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그 안민석 의원이 안희정 지사를 공격함으로써 본인과 안희정 지사는 동급의 정치인으로 자신을 올릴 수 있는 급성 출세 정우군을 앓고 있는 아 그 심리를 보여줬다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해봤습니다 아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본인이 캐치를 하신 거예요 아 이 방송사들이 여의도에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여의도에 많이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에서 다 지금 급성 경조증과 급성 동급 연예인증 이런 급성 무슨 거의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를 지금 여의도에 지금 급성 정신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만드네요 이거는 그러면 정리하면 여의도에 현재 급성 동급 증후군이 유행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는 안민석 의원과 안희정 지사와의 논쟁 그 다음에 뭐 김현철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의 기본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알면 이 멀쩡한 유한실을 정신병 환자로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정신과 의사는 또 그런 사람들한테 그 병면 갖다 붙여가지고 또 병원에 와야지 본인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나는 적극 맞서서 환자로 만들고 내가 아예 연예인이 되는 그런 급성 연예인증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리라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거죠 사건 정리됐나?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박사님 유아인씨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유아인씨가 이 시대에 진짜 예술인 영화배우로 자리 매김하는데 이런 활동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고 또 댓글도 다는 이런 정도의 감수성과 이런 정도의 센스라면 앞으로 여전히 당분간은 잘 나가겠네요 특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 사회에 새로운 다양한 종류의 행동이라는 것이 정신병으로 몰직하게 진단받는 그런 일만 없다면 이분은 더욱더 훌륭한 배우로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오늘 그러면 사실 갑특티 김연철 선생과 안민석 의원님에 대해서도 사실 어쩌면 급성 연예인 증후군이라는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어쩌면 이분들도 계산된 행동 아닐까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급속 출세, 급속 상성 이게 보통 하이 되는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대기 비행기를 타면 하이 돼요 그래서 자주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면 될 거니까 또 뭐 한 분은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걸로 그렇죠. 그걸로 본인들이 욕망을 충족하실 수 있다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분들의 소식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여의도 이어진입니다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헬주선에서의 심리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앱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잃어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넝뚱한 애서 찬해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잘해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타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활만 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